근데 그 같은 제국의 아이돌 멤버들이 결혼한다 이러면 얼마 낼 거예요? 솔직하게. 시완 씨, 시완 씨 결혼하면. 시완이 축의금에다 편지 써서. 꼭 편지만. 야, 뭘 더 말해. 야, 아직 봐진 것들이 더 한다고. 어머나, 어머나. 있는 놈들한테 줘서 뭐 할 거야. 어, 그럼요. 걔네도 기억도 못 해, 얼마 저도. 그럼 반대로 시완 씨가 만약에 얼마 내줬으면 좋겠어요. 5천 정도 해야지, 너는. 야, 임시완. 어머나, 어머나. 내가 이래저래 방송에서 네 얘기, 그래서 PR이 된 게 몇 개야. 임시완이 비상선언으로 환을 갔단 말이에요. 영화 이름까지 얘기했으니까 500 더 넣어라. 5천 5백 넣어. 혹시 양아치신가요? 나 개양아치잖아.